네 안녕하세요 능률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두번째과 from trash to treasure 쓰레기에서 보물로 라는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활용인데 여기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찾아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everyday 출발 everyday during lunch 점심 먹는 매일매일 동안에 everyday lunch drame는 soft drink를 즐기고 hazard student to make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병렬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end 병렬 뒤에 ha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 s 붙었으니까 동사도 s가 붙어있는 형태 여기 두 가지를 똑같은 형태인 거에요 그래서 has라는 녀석의 주어는 앞에 있는 enjoy의 주어이기도 한거죠 soft drink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콜라를 즐기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what should we do with the empty can? 비어있는 can으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하면서 동사하고 순서 이렇게 나왔어요 the with the empty can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recycle it 야 이거 재활용이라 obviously 명확하게 recycling은 is good for many reasons 여러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택이기도 하죠 일단 we can reduce amount of trash drawn away 버려지는 밑줄 치고 있는 pp 체크 thrown 이라고 하는 것은 throw 던지다의 과거 분사 즉 동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pp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죠 생각해보면 돼요 쓰레기 입장에서 자기가 던지냐 던져지냐 던져지겠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요렇게 수식한다라고 적어두시고 수동 pp 라고 쓰겠습니다 수동의 의미로 던져지는 쓰레기의 양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use less energy 에너지는 적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conserve natural resource by recycling 그래서 세 가지를 병렬 구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다 안해서요 첫 번째로 두번째로 세번째로 체크 해 두시고 계속 연결해서 가봅니다 일단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 두번째 새로운 문제를 물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쓰는 것보다 적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재활용을 통해서 자연 자원들을 더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거죠 두번째 문장에 보면 여기에 비교급으로 나와있는 던과 less가 나오는데요 던 이하는 비교 대상 그래서 아예 새로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콜라 깡통을 새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다시 녹여서 만들거나 무슨 캔이나 병 같은 걸 재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less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학교에서 less를 반대말인 more로 넣어놓고서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휘 추론 어휘 추론 문제 스타일로 less가 맞냐 more가 맞냐 특히 more를 적어놓고서 우리에게 장난을 좀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더 가면요 문장 맨 마지막에 보면 by recycling 이라고 나와 있죠 by 라고 하는 자너 그 다음에 recycling by 라는 전치사 다음에 뒤에 명사 재활용하기를 통해서 입니다 recycle 이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recycle 은 동사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ecycle 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구조 나왔구요 비교급 나왔고 전치사에 동명사 ing 까지 여러가지 나온 문장 잘 기억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however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to manage waste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은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죠 뭐하는데 to purify use resources and convert them into new product 나와 있습니다 and 라는 병렬구조를 이렇게 세모 칠했어요 선생님이 병렬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병렬은 어떻게 하냐면 뒤를 보고 앞을 봐야 되요 어딜 본다구요 뒤를 보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and 다음에 있는 뒤에 convert 라는 동사에다 밑줄 쳐주세요 같은 색깔로 칠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동사가 s가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 동사 원형이다 그러면 requires 그리고 앞에 purify used 세 중에서 어떤게 걸릴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purify 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require란 동사가 문장의 제일 핵심으로 s가 붙어 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일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and 병렬 구조를 중심으로 뒤에 convert 라는 녀석이 동사 원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럼 똑같이 생긴 녀석이 누구였냐면 위에 있는 purify거든요 얘가 동사 원형이 된 이유는 앞에 to라는 투부 정사가 붙어서 to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자리도 아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to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convert 에다가 convert 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요거하고 전환하는게 아니거든요 convert 의 과거 converted 얘도 틀린 겁니다 왜 투부 정사의 일부였으니 이 자리는 무조건 동사 원형화 시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렇게 병렬 구조가 나오면 어느 자리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연결해 두시고 내용도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문장 두 가지를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it requires 그것은 요구하게 된다 large amoun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뭐 하기 위해서 to purify use the resources 일단은 첫 번째로 사용된 자원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convert them into new product 그 자원들을 새로운 물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큰 에너지를 들기 때문에 재활용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so what about 그러면 what about trying to creatively use or upcycle them instead 그렇다면 이것들을 똑똑하게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다시 사용한다던가 reuse 혹은 upcycle 여기 한국말에도 upcycle 이라고 적혀있죠 둘이 똑같은 겁니다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기 이게 바로 upcycling이 되거든요 대신에 upcycling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this new approach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it's becoming more popular 점점점점 요즘에 더 인기있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it is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그것은 훨씬 더 환경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 밑줄 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우리 화면을 통해서 칠판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같이 필기 준비해 주세요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friendly란 단어는 friend라는 친구에다가 ly를 붙였죠 그래서 ly를 붙이게 되면 명사에다 ly를 붙일 경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environment에다가 tall까지 붙이면 이 녀석이 형용사입니다 여기다가 ly를 붙였을 때는 이 녀석은 부사가 되죠 선생님이 이런 인강을 찍어서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전에 아무것도 공부를 안 했을까봐 걱정이에요 기본으로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품사가 뭔지 선생님이 처음에 알려준 그 품사론 요걸 다시 한번 복습해도 괜찮습니다 아 나 이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품사론 읽으세요 다시 한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쉬울 거고 지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영어 어렵지만 기초적인 거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영어를 하기가 쉽습니다 생각보다 왠지 알아요? 문 열고 나오면 다 영어예요 그쵸? 스타벅스잖아요 SK텔레콤이죠? 현대모터스 아닙니까? 딱 봐도 다 영어예요 안 그래요? 한국 한문이에요? 순 우리나라 말 많이 쓰니? 안 쓴단 말이야 영어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쫄지마 제대로 공부하면 돼 돌아오세요 어쨌든 부사는 어떤 녀석이냐면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동사 그래서 동사랑 어울리죠 해석은 환경적 의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환경적 의로 여기는 FRIENDEDLY 붙인 단어는 친화적인 이런 뜻이죠 여러분 단어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친화적인 게 형용사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지만 단어의 뜻을 외우면 명사랑 어울려요 누가? 형용사가 친화적인 구장 친화적인 사람 친화적인 문제 환경적 의로라는 말은 명사랑 안 어울립니다 환경적으로 사람 환경적으로 구장 환경적으로 문제 아니죠 환경적으로 문제다 환경적으로 만들었다 환경적으로 행동했다 동사랑 어울리죠 부동사 부사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래서 환경적으로 라는 말 부사고 똑같이 L와 붙었지만 친근한 친화적인 인이라는 형용사라는 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MORE 이런 녀석이 있어요 MORE은 여러분 알다시피 비교급을 만드는 녀석이죠 그래서 해석은 더 가 됩니다 그래서 더 가 Environmentally 라는 부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부사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으로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 더 너무 많이 한다고 막 화내면 안 돼요 이미 미리 말씀했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이분은 MORE를 꾸며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따로 뽑아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라고 임명하겠습니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다 근데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는 해석할 때 훨씬 정도로 해석이 돼요 훨씬으로 해석이 됩니다 훨씬으로 해석이 되는 이 부사는 다른 몇 가지만 바꿔 쓸 수 있어요 즉, 영어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인게 very quite pretty 이런 여러가지 부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부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녀석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다른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는 여기 나와있는 even much still a lot far 혹은 ever 정도 될 수 있습니다 ever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녀석 둘 셋 넷 다섯 개는 반드시 외워두시고 이 자리에 very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어법이란 것까지 알고 있으면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는 100% 정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외워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다 여기까지 보면 이 문장 쭉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맨 앞에 있는 이심 뭐냐면 업사이클링입니다 업사이클링은 훨씬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다 뭐보다 뒤에 있는 리사이클링보다 자 잠깐 필기하시고 궁금하신 거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잠깐 이따가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은 단순하게 재활용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인기 있고 있어지는 중입니다 what's more 게다가 it can be also fun 또한 재미있을 수도 있다 나와 있죠 여기에 몇 가지 inspiring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inspiring 체크하시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가 될 거예요 inspiring examples of how people 어떻게 사람들이 have created have created recycled all the used things 오래됐고 사용된 것들 중고품들을 창의적으로 업사이클링 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시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동사 나왔고요 두 개의 동사 나왔고 문장을 밑줄을 쳐두겠습니다 여기 부터 이렇게 밑줄을 친 이유는 how부터 주어 동사에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1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적어 두셔야죠 어순 어떻게 사람들이 썼니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썼는지 거꾸로 약간 말이 내려가는 느낌 인터내션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라고 내려가는 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래된 이런 물건들을 썼는가 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을 주게 되는 감명을 주게 되는 예시들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Power Creativity 본문 두 번째로 갑니다 Through Cycling Upcycling 죄송해요 Upcycling을 통해서 Similarly usually subject Similarly는 L와 붙어있죠 Ly는 겉으로 보기라는 부사 그래서 문장의 동사 앞에 있는 Object는 이렇게 수식이 된 거죠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물체 가 Something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Something은 Completely different That is used for for everyday life That 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형용사는 여기서부터 Completely different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수식은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를 저 앞에 있는 Something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동시에 이렇게 Something을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의 대상을 노란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칠판을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대명사 대명사 무언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Some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녀석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거든요 근데 앞에서 Good something Special someth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발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어를 발음할 때도 우리가 쉽게 쉽게 발음하려고 하고 발음이 좀 어려우면 뭐 두음법칙도 쓰고 뭐 국외음화도 쓰고 편하게 편하게 해서 발음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thing으로 끝난 다음에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는 게 훨씬 더 발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Something Special Something Great 근데 요거를 Special something 혹은 Great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매우 불편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거를 우리는 그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something 뿐만 아니라 anything nothing everything 마찬가지로 thing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뭐냐면요 대수로 출발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도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절로 쓰여지게 됩니다 얘도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뒤에서 수식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 앞에 different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something을 동시에 꾸며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완전하게 다른 무언가인데 매일매일 삶에서 유용하기도 한 무언가로 그래서 동시에 형용사가 요렇게도 꾸며주고 요렇게도 꾸며주고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우신가요? 이 문장을 외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게 기억날까요? 그러지 말고 방금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어 문법은 단순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영어라는 언어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내 거로 만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업사이클링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 유용하지 않은 쓸모가 없는 물체가 완전히 다르면서도 매일매일 일상에 유용하게 된 무언가로 보아 끼워줄 수 있다 문장이 해석이 됐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래로 가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with all truck tarps car seat belt bicycle in a tubes 너 생각하기에 무엇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old truck tarps 자동차의 방수포 그리고 자동차의 seat belt 안전벨트 그리고 자전거의 안쪽 튜브를 갖고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truck tarp 라고 하는 것은 낡은 트럭의 방수포인데요 트럭 위에 보면 자동차의 위에 방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수포가 바로 tarp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뒤에 있는 방수포 이렇게 비 같은 것 내리지 않게 하려고 가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수포 라고 하면 이런 것들 안 쓰는 건데 이런 것들 막아 놓는 거 방수포 이런 것들 물건 나르지 말라고 막아 놓은 거 이게 바로 tarp죠 이거 이제 재활용품이 된 거예요 어디에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딱 보기에도 별 소용이 없는 것들 자동차 안전벨트 갖고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자동차에 방수포 갖고 뭐 할 거냐는 거죠 세 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 look like trash 그냥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with a little imagination 약간의 상상력을 갖고 with a little imagination Freightech Brothers 라고는 마커스와 다네일은 repurpose them 그것들을 목적을 다시 갖게 했습니다 repurpose a for b 라고 의역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들을 something 이하로 이렇게 형사의 위치 뒤라 그랬죠 뭔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꿔줬다는 것이죠 very strong bags 매우 튼튼한 가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방들은 are perfect for bicycle is going to work 일터를 향해 가는 자전거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완전하게 훌륭한 그런 옵션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밑줄 친 형용사가 뒤에서 bicycle list를 꾸며줍니다 이건 bicycle list라서 아니 형용사가 여러 단어니까 뒤에서 꾸며준거죠 우리나라 말은 잠자는 아이 침대에서 자는 아이 칭얼대다 자는 아이 칭얼대다 앉아다가 드디어 침대에서 자는 아이 처럼 형용사가 길건 짧건 앞에서 꾸며줍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여러 단어가 되어 있으면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 원칙인 거에요 왜냐 헷갈리거든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뒤에서 꾸며준다는 것이죠 밑줄 친 파란색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바이스컬 리스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종류의 날씨 속에서도 일터로 가야하는 가게 되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옵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비가 와도 방수포는 젖지 않으니까 훌륭한 것이죠 유사하게 A man named Kyle person his partner have been creatively using all the boss motorcycle ties from Bali 인도네시아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와도 지금 밑줄 쳐져 있는 have been ing 그러니까 앞에 있는 named 이름을 붙이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pp 수동태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게 이름을 붙이는게 아니라 이름 붙여진 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named를 빈번하게 수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칠판 좀 볼까요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pp가 나오면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pp로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named 같은 단어죠 named named나 called나 entitled나 labeled 와 같은 동사는 다 공통적으로 이름 붙이고 부르고 자격을 주고 라벨 이름표를 붙이다 라는 동사들입니다 이 동사들의 특징이 뒤에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도 수동으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 붙여지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타이틀이 붙고 꼬리표가 붙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named는 동사가 아닌 pp로 카엘 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있는 사람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파란색을 너무 길게 갔네요 왜냐하면 잘못됐어요 요 부분을 좀 지우고 다시 체크를 하자면 요기까지만 되겠습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a man 카엘 파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리의 named는 수동의 구조가 돼요 그래서 만약 저 자리를 능동의 구조로 naming 이라고 쓴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카엘 파슨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naming으로써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 뒤에 나와있는 have라는 동사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동사로 ing를 붙여서 haveing으로 쓴다든가 to have를 쓴다든가 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틀린 문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이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하나가 원칙이니까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초록색 have been creatively using 저 녀석을 동사로 보고 named를 동사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칠판 다시 그래서 동사 have been creatively using 이 녀석과 주어동사를 간단하게 보려고 했는데 have가 has가 아니에요 즉 저 앞에 있는 a man이 주어인 줄 알았더니 저 주어가 끝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디까지 가냐면 and 병렬로 a man 이라는 사람이 1번 주어 그 다음에 his partners 두 번째 주어 이 둘을 합하니까 당연히 복수가 돼서 have라는 동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사람과 그의 파트너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었던 만들고 있는 중이여 왔다 혹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것이죠 뭐를 old 오래된 motorcycle motorcycle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이어를 발리에서 만들고 있는데 reusing 다시 무언가로 만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a shocking number of tires get thrown away they are every year get thrown away 100% 동사 문장의 주어는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 shocking number of 워낙에 많은 타이어들이 거기서 매년 버려지고 있대요 get thrown away 마구마구 버려지고 있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심각한 환경적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decompose or be recycled 알아서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타이어가 매번 나오는데 그것들은 환경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강색 빨강색으로 연결된 것들은 다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부정서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라색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person과 자신의 팀이 are turning them into sandal bottom 이것들을 sandal의 아랫부분 sandal의 바닥 부분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Use canvas and natural materials to make the auto sandal part 캔버스와 다른 자연적인 물질들을 이용해서 다른 sandal의 다른 부품들 부품이나 부분들을 만들고 있댑니다 What a great reusable resources 자원의 아주 훌륭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